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어디서 많이 보던 곳이죠. 호포 육리. 아이고 몇번 왔다가 낚시 못해 가지고 저자리에서도 낚시 많이 하시는데 거기 입질이 없지 싶은데 자 여기서 원투 치니까 지금 뭐 노략이 올라오는 거 제가 확인을 좀 했고요. 어 그리고 일단은 여기 타차라 입구 쪽 저기 있어 가지고 낚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어라 예 큰놈 들어왔을 거에요. 큰 놈이 근데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장갑. 여기 한 개 밖에 없던데. 아 미끼만 조금만 좀 줘. 조금만 조금만. 바늘 바꿨어요? 네. 일단은 핫꽁치바늘로 체비해 왔고요. 입지도 입이 좀 입이 정도면 자리 도미 칠 것 같아 가지고. 야 오늘 사모님 때문에 해 먹겠다.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꽝치면 안돼요. 들고 있다 들고 있을지. 자리다. 아 이 꽝치면 동사들 이거 나와야 되는데. 본 수술만 있어 가지고. 자리 도미 뭐 버글버글하다. 야 사모님은 뭐 발버치 저비도 그냥 숭숭숭숭하고 멋있다. 사라졌나? 사라졌나? 물고 있다 물고 있어. 벵에다. 벵에 첫순데요. 황어를 갖다가 메다급을 잡아도 마이너스 1점. 아하하하하하. 긴장되게 만드네.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인데. 황을 잡는데 잡는 것도 억울한데. 그래. 아이고 소리 감았다. 황을 잡는 것도 억울하지 마세요. 골라 골라 하십시오. 예. 나도 골라 하십시오. 끼워져 붙네. 끼워 많이 끼워야지만 안되지. 끼워 아픈데 귀가 아픈데. 내려가야 돼요. 그 밑으로 그 밑으로 살짝 해가면. 귀를 매일에. 하십시오. 낚싯대로 하지말자. 에이 괜찮아요. 그거를 뭐 한단 말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낚싯대로 망개해요. 하하하하하하 쉬운걸로 왜 못해. 아니 그 왜 왜 자꾸 그래. 아하 사모님. 아니 사모님이 힘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옛재부터. 손 엄청 좋아졌죠. 지금 뭐 부산쪽이나. 거제도 쪽은. 지금 낚시 오늘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여사님은 오늘 숭어 두 마리 잡으면 이제 유튜브 시작한답니다. 해변의 여인.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름 죽인다. 하하하하 이름이 일단. 이름이 좋아가지고. 중년의 아저씨들이 구독, 좋아요 엄청 누를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한 마리 좀 물어라. 이건 뭐 찌도 안 쓴다. 찌도 안 써. 찌가 설 여가가 없어. 하하하하 새우를 깔고 앉아 붙네. 꽃 다 버리십니다. 꽃 다 버리십니다. 하하하하 사윙이. 하하하하 뒷모습이 엄청 섹시합니다. 배.. 망상.. 배고다 배고 배내도 참.. 야.. 배내도 여만한 게 올라오냐 와.. 저 멀리서 쫙 온다 그렇지.. 와가지고 미끼 딱 물고.. 다 먹고 가쁘네 미끼는 요렇게.. 보이시죠? 딱 여만하게 뭐 크게 단다고 좋은 게 아니고 크게 달아봐야 쟤네들이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난도지 밖에 안 당해요 그렇지.. 이건 뭐고.. 이랜 씨.. 뽈라구.. 어? 이거는 우럭.. 우럭새끼다 우럭새끼.. 우럭새끼.. 아.. 뽈라구네.. 뽈라구 가만있습니다.. 뽈라구.. 한 16.. 17.. 나오겠다 그죠 16은 넘겠지 자.. 수심은 지금 한 1.5메다 정도 주고 있고 어.. 밑밥을 오늘은..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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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쓰는 치는데 아..옆에 사장님은 치는데 저는 안 칩니다 이 망상어 때문에 밑밥으로는 안 치고 그냥 새우 하나만 가지고 자리돔, 꼴락, 아기벵에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어종 이야 보세요 완전히 뭐 와 엄청나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또 벵의 새끼 벵의 새끼인데 너무 작아요 이거 먹어 오늘 낙지한 거 짜면 뭐 한 두 판 세 판 나오겠다 오늘은 뽈락고요 straight 오늘 황 선생님 한 말씀하시죠 하하하하 내 이름 원수를 갖도록 노력해 보게 하하하하하 하하 Jagay ça 하여튼 오늘 콜라쿠이 생산지 오늘 잘 먹겠습니다 완전 후폭의 집 와 나도 한꺼번에 찍자 사모님 솜씨 장난 아니다 소주를 올려놓고 소주를 대병 올려놓고 대병 우리는 오늘 이런거 먹어요 이거랑 꾸이랑 소사에 그냥 놓아야지 아 죽인다 이렇게 찍으면 해야겠네 단호 여기다 생선을 놓고 딱 찍어요 아 뭐야 이거는 사모님 거의 뭐 횟집 수준인데 이거 자 어제 아 빤터리가 없어가지고 촬영 중간에 영상이 끊겨버렸어요 어제 거기 사모님이 사이즈 좋은 숭어 한 마리 올리시고 그리고 옆에 우리 사장님은 황선생님으로 이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하하하 숭어 때가 엄청 많아요 진짜 한번 돌아왔을 때 진짜 와 할 정도로 후포 육리 지금 테트라 쪽에서 벵에돔 한 25 정도 사이즈 되는 거 그리고 볼락 자 호프 육리에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서쪽으로 아이고 멀다 순창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약속이 좀 있어가지고 내장산 꼭대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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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